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5월 23일 일요일 안식일의 기원 우리는 옛날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안식일이 존재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주일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 2장 2절 3절과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찾아보라. 이 말씀들은 안식일의 기원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어디에 두고 있는가. 비록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 속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명사형으로 안식일을 가리키는 샤바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이 안식일임을 분명히 확언하고 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모든 인류에게 축복의 날로 제정된 안식일의 거룩한 기원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문자 그대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안식일이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제정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에 쉬셨는가? 그분도 휴식이 필요하셨는가? 그분의 쉼이 가진 다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마친 후에 육체적 쉼이 필요하셨다고 하지만 그분께서 쉬신 진정한 목적은 인류에게 거룩한 본을 남겨주시기 위함이었다. 사람들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신 것은 은혜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과 함께 당신의 쉼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초청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다음 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과 쉼을 통해 교제하시고 친밀한 교감을 나누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 그 교제와 교감은 영원히 이어져야 할 것이었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안식일은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구속주와 함께하는 특권을 경험하는 날이 되었다. 교훈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만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태초에 제정되었다. 안식일의 기원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묵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적용 안식일이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창조시에 생긴 안식일 제도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에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부조와 선지자 336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준수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안식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